개명대에서 외국의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개명대학교 학당 다니면서 한국교어 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명대에서는 다양한 전문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들에 맞는 전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MC 만들기랑 운동하기 좋아해서 이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관심 있는 전문을 여기 유명해가지고 왔었는데 왔으니까 교재활력행에서 저희한테 잘 챙겨주셔서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미있는 학교생활 장학년 얘기를 하자면 입학하자마자 터프 성적에 따라 장학위를 많이 제공합니다. 약학과 다니고 있는 학원생으로서 생활하기가 재미있습니다. 지금 수업 듣고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교수님께서 좋은 정보나 좋은 기회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기회, 좋은 시간,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는 케이만더 하는 프로그램, 정통댄스, 딴스톡화, 그리고 카타노까지 이런 프로그램 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생이라서 계면대에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차고 있습니다. 저는 계면대를 다니고 있으면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한눈심, 한눈심 너무 잘 챙겨주고 있어가지고 부담이나 어려움 없이 학교를 너무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지금 만족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한테 계면대를 한번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외국의 학생들이 위해 다양한 문화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고 참여해주어서 되게 따뜻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계면대학교에서 빛나는 미래로!